해볼래! 아이커! 아닙니다! 맹콩편! 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! 팩지! 비에도! 때까지만 해도 영어만 배척하는 줄 알았는데 오자놈 보리자루! 예는 갖지 마세요! 같은 죽같은 자막들로 영어와 한글을 상평하게 파괴하는 문자파괴왕 알렉산더 루두비히 푼흥상! 네 이놈! 니젤아이였다! 맞습니다요! 저놈의 자식 머리를 밀어버리셔야 한답니다요! 아이고 맞습니다요! 새하님 그게 옳습니다요! 네 이놈! 니젤아이였다! 내가 오늘 친히 한글날을 맞이하여 니놈에게 한글 교육을 시켜주도록 하겠다! 그래서 오늘 해볼 건 한글날 기념! 흥세! 한글대결이다! 빵빠방빠방빠방빠방빠방빠방! 자! 충만! 룰설명! 오케이! 자! 오늘 해볼 건 흥세 우리말 겨루기입니다! 오늘 새하님과 흥선이는 총 3단계에 걸쳐서 30개의 국어 문제를 풀게 됩니다! 라운드별로 승자를 선정하게 되고 라운드마다 패자는 틀린 문제 하나당 5개의 스쿼트 혹은 버피 테스트를 벌칙으로 수행하셔야 합니다! 행운을 빕니다! 나 한글날이라고 탈출 쳤어! 어때? 양짱씨? 배고리 배고리 빡 배고리? 자! 첫 번째 대결 종목은 받아쓰기입니다!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받아쓰기구요! 자! 1번! 에마! 며칠 뒤에 보자꾸낭!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해도 돼요? 찐텐으로 진검승부 하셔야 돼요! 괜히 막 며칠 며칠 트위티에 막 이런거 안해도 돼요? 안해도 돼요 안해도 돼요? 안해도 돼요? 어? 보자꾸나? 잠깐만! 보자꾸나? 보자꾸나! 아 나 이거 게스탈드에 붕괴현상이 일어나! 대고리 대고리 빡 배고리? 이거 진짜 찐텐으로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 이미지를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! 진심으로 합니다! 난 여러분을 한치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기억한 건데 아니라는 길을 잃어 헤매었어요! 아 너무 쉽잖아! 좀 어려운 걸로 가져와야죠 그런가? 아닐텐데 며칠 뛰고 뒤에야 1번 땡! 설거지를 도와 띄고 드려요 땡! 깁숙이 땡! 덥석 잡았어요 땡! 그럼 김케야 3점! 야 흥선이 거 열어! 흥선이 거 진짜 개 노답이에요 보자꾸나 며칠 틀렸죠? 꾸거 아니죠 땡! 2번 설거지를 도와드려요 빠졌어요 선생님 흥선이 도와 띄고 드려요인데 띄어쓰기 안해서 2번 틀렸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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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왜 말하지 다급하게 틀렸어요! 편지를 써서 얼른 붙여요 와 저거 앞에 붙여요 진짜 노답이다 뭘 붙이냐 풀로 붙이냐? 앞에 그 살짝 고민한 저거 붙여요 진짜 노답이다 오케이 얼른은 뭐냐 그래도 맞았어 릉이잖아 릉! 얼른이지 박대구리야 아니야 야 아닌 건 아니라고 해 너도 왜 당하고 있어 니가 사실 얼른을 얼른이라고 썼겠냐? 이런 씨 쾌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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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톡과 메신저가 발달하는 세대의 폐해정 야 그래도 4점이야? 아 맞아 맞아 박등의 승부인데 박등의 승부 자 채점하세요 오케이 1번 4번이 틀렸네 넙죽이야 땡 충열탑 4번 틀렸어요 아 나도 저거 틀렸다 아 나는 일부러 틀렸지롱 뭘 저조해요 정답 오 충 잠깐만 흥분이 왜 아아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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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파요 아야 임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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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임세야 이리와 이리와 제 꼬리 대고리 박대고리 오오 야 흥분이 많이 맞았다 나 이거 안해 아아 진짜 좀 안하면 안돼 제발 아 이리와 아아 빨리 와 뭐하시는거야 진짜 아아 아직 그사밖에 안돼가지고 뭐라는거야 아 진짜 채점 안하면 안돼 충만해 제발 어 그래 충만이 장점 3개 아아 충만이 진짜 잘생겼고 몸도 좋고 인성도 좋고 진짜 충만이는 뭐 빠지는게 하나 없어 이제 충만이 최고 충만이는 정직하지 그래서 꼼수 같은거 쓸 수 없어 채점 아하 채점 해야 돼 아아 정직해야 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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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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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마지막 문제를 그러면 막판 뒤집기 한번 하실래? 오케이 응 커트를 몰아서 하는 걸로 막판 문제가 진짜 대박이거든 이거 막판 문제 뭐냐면은 피드퀴즈 잠깐만 둘 다 눈 감아줄래? 내가 시청자한테 먼저 보여주게 따갑다 야 눈빛이 너무 초록조로 слуш다 좁처럼초로 야 반짝반짝해 반짝반짝해 준비 시작! 정답! 깨끗이! 깨끗이! 정답! 공개합니다! 깨끗이! 하나 둘 셋! 어! 내가 있지! 나잖아! 아! 나 안 했나! 뭔 소리 하는 거야! 우석이와 맞췄는데! 야! 너 뒷돈 먹었니? 편에 뒤지게 하시네요! 1번! 정답을 공개합니다! 하나 둘 셋! 정답은! 고비였고요! 야! 근데 나 왜 이 포인트 해! 나 방금 3포인트지! 이제 올라가죠! 이제 4포인트지! 아니야! 봐봐! 앞으로 가서 넘어가 볼까? 이제 3포인트 맞아! 아이씨 안 넘어가네 자! 마지막 문제입니다! 하나 둘 셋! 자! 정답! 정답! 정답 맞춰! 정답 맞춰! 지금부터 2일차 림피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! 세안님 운동 준비해주세요! 운동 들어가실게요! 야! 핸드폰 줘! 잠깐만! 잘한다! 애! 미안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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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근데 림피트를 해야 돼! 운동해야지! 건강해야지! 내가 너 다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! 알잖아! 아이씨 안 넘어가네! 아이씨 안 넘어가네! 아이씨 안 넘어가네! 좋습니다! 아이씨 안 넘어가네! 아이씨 안 넘어가네! 아이씨 안 넘어가네! 나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는데? 지금은 또 괜찮아! 안 된다 안 된다 꺼라! 샷다 내려라! 오늘 장사 저거라! 장사 텄다! 야 이거 세팅하는 이거 20분 걸린데! 다음에 하자! 1시간 지금 하지 말고! 다음에 몰아서 하자! 뭐 야추같은걸로 때우고! 다음번에 뭐 두세시간으로 해줄게! 두세시간으로 해줄게! 두세시간으로 해줄게! 두세시간으로 해줄게! 두세시간으로 해줄게! 1피부터 하세요! 아... 아... 야 우리 오늘까진가부다! 야... 야 이거 조졌다! 야 고마웠다 지금까지! 즐거웠다 난! 난 여한없다! 나 할만큼 했어! 진짜 대표님이에요! 진짜 대표님의 가능성이 있어! 일단! 일단! 말 들으세요! 야 말와라! 말와라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대표님! 감사합니다! 대표님! 감사합니다! 대표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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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코! 이제 앤이 결제하는데 아이코! 아이코! 오! 야! 하나 더 들었다! 진짜 고마웠다! 대표님! 저 진짜! 결심이 하고 있거든요! 제가 세스카상 보여드릴까요? 한 바퀴 더 글러! 이제 앤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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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! 역시 김주임이야! 잘해! 개또다지! 얘들아 빨리 일때 너네가 칭찬해줘야지! 야 개여신! 방송천재 필총만! 야 기부금의 10%를 인센티브로! 누구냐? 오늘의 자본입니다! 기부금의 10%는 있어요! 디모롱은 오늘은 자본입니다! 누구예요! 자봐éch님! 자박수 가십시오! 대표님 저는 바로 고운 언어를 쓰곕니다. 대표님 저는요 방송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프로젝트 너무 좋아요. 대표님 사랑해요! 스마일 게이트 사랑해요!